한 번 더 좀 전에 시체 하나 들어왔는데 이게 얼마나 미인인지 선녀를 박제해 놓은 것 같더라니까 진짜 거울을 쳐다보만 있으면 귀신이 나타나요? 사랑해요. 야 너 이 자식 뭐하고 있는 거야? 꽉 잡아. 어떻게 상처 하나 없이 혼자만 살아남을 수 있죠? 왜 죽은 사람들이 계속 꿈속에 나타나는 걸까요? 왜 그래요 여보? 당신과 헤어지는 꿈은 거였어. 사랑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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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과 함께라면 저승이라도 좋아요. 아저씨 드래그. 복장 때문이에요. 아주 그대로 있어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